안녕하세요. 해충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면 이 영상이 바로 해답입니다. 에이가시 55EC와 함께 편안한 농사를 경험해보세요. 에이가시 55EC는 강력한 살충제로 여러분의 소중한 작물을 응해 총채벌레, 배추벌레 등 각종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인궁, 그 비밀은 바로 아바멕틴과 아자디라크틴 두가지 핵심 성분에 있습니다. 에이가시 55EC는 성충뿐만 아니라 유충까지 박멸합니다. 에이가시 55EC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웅, 해충의 식욕을 억제하고 번식을 방해하며 성장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빠른 효과를 자랑하며 장기적인 작물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벼, 땅콩, 배추, 수박, 포도, 리치, 망고, 녹차 등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든 에이가시 55EC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능궁, 물 25리터에 8미리만 희석하여 해충 발생시 살포하세요. 능궁, 7일이라는 짧은 안전 사용기간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이가시 55EC로 풍년을 맞이하세요. 스마트한 농업의 시작, 에이가시 55EC와 함께하세요. 능궁, 여러분의 소중한 농작물은 최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19년을'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